대한민국의 권고를 챙겨 보건 전도사는 안녕하십니까 신호조입니다. I have a room, I'm 신호조. 뭐로 할까요? 자, 오늘 딱 이것만은 묶음과 턱걸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턱걸이를 해요. 이거 가운데서 여기서 해주세요. 가운데서 해달래. 굉장히 까쳐, 너. 자, 할 수 있을 만큼 해요. 그 다음 더 이상 못해.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. 자, 이걸로 해. 이렇게 막 반동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멋진 등과 복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플레이 해드릴게요. 먼저 턱걸이를 하래요. 할 수 있을 때까지.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더 이상 이게 올라가지 않을 때 이해를 하라는 거야. 이해하셨죠? 자, 이렇게 해서 몇 세트 하면 좋을까? 할 수 있을 만큼 하루에 딱 한 번만. 오케이. 일주일에 한 개씩 더. 네. 네. for right. like,